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기는 다 했고 이게 뭐예요? 연료를 분사하는 장치. 인젝터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젝터의 설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다니느냐. 초창기 때 전자제어하는 기술이 안 좋았겠지. 그래서 ECU에서 전자제어를 해서 솔레노이드 밸브 인젝터 작동시키는 게 어떻게 여러 개 제어하기를 힘들었어요. 여러 개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개 혹은 두 개만 제어했단 말이에요. 그럼 4기통인데 인젝터 하나 두 개 갖고 연료를 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흑기 밸브 바로 앞에 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스로틀 바디 부근에서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를 잡는 거죠. 싱글로 포인트를 잡고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션 방식. 그래서 여기에 인젝터를 한 개 혹은 두 개를 하나의 포인트에서 설치를 한 방식을 뭐라고 한다? SPI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싱글 포인트 인젝션 방식이죠. 자 이렇게 이쪽에서 연료를 쏘다 보니까 여기서 연소실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무화식께서 연료를 싹 쌓았다 싣더라도 어떻게 된다? 거리가 기니까 같이 가면서 응어리 져가지고 벽에 붙어요. 손실이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스타크랩부터 해보셨지? 저번 시간에 했네 이 얘기도. 그래서 뭐가 나왔다? 멀티 뛰어가고 MPI 나왔다. 안 해봤는데요. 얘기 들으니까 다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그거 안 해봤는데요. 얘기 들으니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SPI에서 뭘로 나온다? MPI 나오는 거지. 그래야만 그 다음에 뭐가? GDI 나눈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적 공유 시선성 7대1은 뭘 기준으로? MPI 기준으로 얘기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이고. 자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